차일리! 캘리아! 사이좋게 집을 찾아보고 있는 찰리와 미나 그때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요 사실 미나는 동생 조시의 연인이었죠 직장 동료인 찰리와 미나는 프로젝트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커플 동반 여행을 기획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애인 미셸과 이야기를 나누는 찰리 어째 동생을 욕하는 게 심상치 않은데요 다음날 커플 여행을 떠나는 네 사람 그런데 미나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인종차별주의자 같다는 쎄한 불안감을 갖고 도착한 렌탈하우스 그리고 집을 관리하는 테일러가 나타나는데요 쎄함을 증명하듯 미나와 신경전을 벌이는 테일러 무례한 태도에 미나는 단단히 화가 나죠 게다가 선을 살살 넘나드는 테일러의 태도에 미나가 벼르던 질문을 던지는데요 결국 폭발해버린 미나 조시가 그녀를 겨우 달래 모두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그러나 사이가 좋은 미나와 찰리 때문에 조시는 언제나 불안한데요 그런 조시를 달래는 미셸 덕에 산책도 무사히 끝이 나죠 그런데 돌아온 집안에 놓여있는 망원경 테일러가 말도 없이 왔다 갔다는 사실에 미나는 당황하지만 분위기를 위해 참고 넘어가죠 그날 저녁 무르익어가는 술자리 미셸은 숨겨온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좀 더 핫한 분위기를 위한 미셸의 선물에 모두 반가워하지만 정작 미셸은 빠지고 나머지끼리 즐기기 시작하죠 거나하게 취한 그들은 별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나 형에게 삐진 조시가 안으로 들어가버리고 찰리와 미나만 남게 되죠 서로에 대한 칭찬을 주고받는 둘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미나가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이미 잠들어버린 조시 한편 밖에서는 찰리가 온수욕조를 준비 중인데요 찰리가 있는 욕조에 미나가 발을 담그고 다시 시작된 칭찬배틀 그런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이내 사고를 치는 두 사람 다행히 데려온 강아지가 지지며 상황은 일단락되는데요 미나는 실수를 곱씹으며 씻기 시작하는데 결국 실수를 넘어 둘은 넘을 수 없는 선을 넘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멀쩡한 건 어제 일찍 잠든 미셸과 조시뿐인데요 결국 미나와 찰리가 하이킹에서 빠지기로 하죠 단둘이 하이킹을 나가게 된 미셸과 조시 미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조시가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는데 오히려 찰리의 또 다른 약점만 드러나고 맙니다 한편 둘만 남게 된 미나와 찰리 둘은 어제 있던 일은 잊어버리기로 하죠 그리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미나 그녀의 눈에 무언가 들어옵니다 그때 무언가를 확인하러 가는 찰리 어제 선을 넘었던 그 샤워실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죠 모든 게 찍혀있는 탓에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는데요 딱히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셸과 조시까지 돌아오고 말죠 결국 둘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조시를 맞는 미나 반면 미셸은 화가 난 채로 돌아왔는데요 조시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실망해버린 미셸 기분을 살려보려 하지만 그마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요 결국 미셸은 혼자서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데려온 강아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은 조시 강아지를 찾기 위해 집을 비우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 미셸이 뜻밖의 일을 버립니다 찰리는 카메라를 통해 모든 것을 봤을 테일러의 방문이 밝았지 않은데요 욕조를 고친 테일러는 돌아가다 미나를 만납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테일러의 도발에 참을 수 없어진 미나 그녀는 테일러를 화장실로 데려가 경고를 날리죠 발뺌하는 테일러의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미나 그런데 테일러가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경찰을 부르려는 테일러를 미나가 말리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밖에서 본 조시가 뛰어들어옵니다 찰리가 조시를 말리러 들어왔을 때 테일러가 이미 쓰러져 있었죠 심각해진 상황에 결국 사실대로 말하는 미나 물론 찰리와의 사건을 빼놓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같은 시각 테일러에게 찾아온 또 다른 누군가 넷은 조시가 테일러를 죽였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미셸은 경찰을 부르자고 하지만 셋의 생각은 다릅니다 결국 테일러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나서는 셋 사방에 카메라가 설치된 집 안에서 살인을 숨겨야 하는 상황인데요 과연 일행은 사건을 숨기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체 테일러를 죽인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더 렌탈 소리 없는 감시자는 9월 16일에 개봉하는데요 그렇다면 더 렌탈 소리 없는 감시자를 보시기 전 알고 가면 좋을 세 가지 기대 포인트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실적인 사건 더 렌탈은 휴가지로 선택한 렌탈하우스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요 집 안에 숨겨진 사방의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죠 이처럼 일상에서 익숙해진 홈쉐어링과 현실에서도 문제가 되는 몰래카메라라는 소재를 유려하게 엮어내 사실적인 영화를 만들어냈죠 또한 등장인물들의 불쾌한 관계 역시 노골적으로 그려낸 덕분에 스토리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배우를 넘은 감독 이 영화는 우리에게 배우로 익숙한 데이브 프랭코의 감독 데뷔작인데요 나우 유시미 시리즈, 식스 언더그라운드 등 다양한 할리우드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얻은 데이브 프랭코의 새로운 도전으로 이목을 모았죠 그리고 개봉 후 북미 박스오피스 2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해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번 영화에서는 데이브 프랭코의 부인이자 매드맨, 커뮤니티 등 미드에서 이름을 알린 알리슨 브리가 출연해 좋은 연기를 선보여 더욱 호평을 받은 영화입니다 세 번째, 영리한 연출 더 렌탈은 하우스 스릴러의 장점을 살린 연출이 눈에 띄는데요 안개 속에 둘러싸인 집과 가파른 해안가 절벽, 깊은 숲속 등으로 정확한 언급 없이도 고립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죠 또한 몰래 카메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설정을 더해 도망칠 수 없는 공포감을 완성시켰습니다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영상 못지않게 사운드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릴러 장르의 긴장감을 배가시키는 사운드 디자인 역시 훌륭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더 렌탈, 소리 없는 감시자의 기대 포인트를 알아봤는데요 모든 것을 지켜보는 시선이 가득 찬지 그곳에서 일어나는 비밀스러운 사건들을 다룬 영화 더 렌탈, 소리 없는 감시자는 9월 16일에 개봉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 then let's go llega 한글자막 by 한효정